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한창이죠. 오늘 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카메라가 아닌 이동통신기술로 교통신호 정보를 받아서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교통공단이 자율주행차 운행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도움 없이 안전한 교차로 운행이 가능한지 입증하는 실험인데요. 제가 직접 자율 운행 차량에 타보겠습니다. 교통신호제역의 신호정보를 이동통신기술로 자율주행차로 전달해 정지와 직진, 비보호 좌회전, 유턴이 이뤄집니다. 보행자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를 건널 때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실험도 진행됩니다. 차량에 내장된 카메라 영상을 통해 교통신호 정보를 인식하는 자율주행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역광이라든지 또 신호등 같은 경우는 깜빡거리는 플래커 현상들도 그 영상으로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프라에서 신호의 정보들이나 어떤 시설의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통신으로 전송해주는 방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방식을 도입해 문제점을 보완하면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수사들이 기존의 비전인식 방법으로 개발하던 어떤 제품 개발 패러다임을 이렇게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위한 실시간 신호 정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허브센터 구축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